눈 떠. 눈 뜨라고! 뭐가 보여? 비굴하네. 열등감 덩어리. 눈 감아. 그런데 말이야. 사람들이 날 미의 연금술사라고 부른단 말이지. 쟤 아무리 하찮은 미문에게도 미의 축복을 내리는 능력자야, 내가. 그런 내가 지금부터 널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모델로 만들 거야. 타인의 시선으로 너를 보지 말고 네 눈으로 널 직접 봐. 너... 누구네? 타인의 시선으로 너를 보았다. 타인의 시선으로 너를 보았다. 타인의 시선으로 너를 보았다. 타인의 시선으로 너를 보았다.